선생님 별로 안 좋아해? 선생님 우는데? 아무튼 안 어때? 장난이야 장난이야 안 돼 장난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색하네요 하하하하하 네 저희 잠깐 좀 소개 좀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투보로우바이트게더의 범규 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퀴즈 카페 퀴즈 카페 퀴즈 카페 퀴즈 카페요? 네 애기들도 좋아하세요? 애기들을 안 본 지 오래됐죠 하하하하하 퀴즈 카페 퀴즈 카페 그냥 카페처럼 생겼나요? 근데 카페 알바를 해보고 싶긴 했거든요 근데 그게 퀴즈 카페로 데뷔하게 될 줄은 애기들은 그럼 음료수를 뭐 먹을까요? 아이스티? 아이스티요? 너무 애들이 내가 약간 얕잡아구나 퀴즈 카페 이런 거 몰래세요? 그걸 카페에서 만들어줘요 아 완전 카페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하하하 퀴즈 카페 퀴즈 카페 퀴즈 카페 아 저 너무 떨려요 아 오케이 프로답게 아 무대 들어가는 기분 어우 떨려 어우 떨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저희 오프터 먼저 네 다 바로 알바생의 마음으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범규 쌤은 애기 좋아하시나요? 저 애기 너무 좋아하죠 진짜요? 네 오늘 저와 해보려고요 오늘 저와 같이 여기 흑실 먼저 세팅하시고 이제 다른 체험들 하러 가실 거거든요 혹시 몇 년생이세요? 저 01년생 아 친구 아 반갑다 근데 그냥 카페일도 있고 왜 퀴즈 카페? 생각하시는 건가 여기 오는 친구들은 몇 년생이에요? 20년생 쟤네들한테는 내가 라떼는 해도 무제한이에요? 그쵸? 바나나 과일이 수확인 모양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 들고 여보세요 하는데 애들은 저기 네모난 계산기 들고 아 진짜로? 그거 보면서 아이고 아줌마 다 됐네 이게 학교의 학생들의 대화입니다 감독님들 가소로우시죠? 여기 계신 분들 삐삐잖아요 삐삐 아니에요 삐삐 아니에요? 아 흑백 핸드폰? 아니에요 물속에 뭐가 있지? 어 들었어요? 물속에 뭐가 있지? 어? 흙속에 뭐가 있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애들한테 하이톤으로 대화해줘야 돼요 안녕 어떻게 해야죠? 저 알려주세요 저 애기의 마음을 사는 법 되게 과장되게 리액션을 해주면 되거든요? 벌레 장난감 갖다 내면 어! 맞아 그렇게 막 그만 쫓아오면 좋겠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 그러면 쓰러지면 돼요 그 상태로 아 그래요? 어 네 이러고 쓰러져 아 오케이 이제 이 다음에 이걸 이렇게 잘라준 다음에 잠자리 꾸며주시면 돼요 이제 어 난 그냥 날개 색칠하려고 했는데 뭘 그려야 되구나 잠시만 애들은 그냥 이렇게 딱 끊고 끝내요 아? 아 맞아요 이렇게 하고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난 좀 패턴을 바꿔야겠다 내가 어렸을 때 본 예시들은 되게 멋있었는데 내 잠자리는 왜 이럴까 구름도 그려줘야겠다 오오 나쁘진 않은데요 저희가 이제 흙을 한 번씩 건조하면 물을 주고 소독을 한 번씩 해주거든요? 근데 이 흙을 뿌려주시면 돼요 오오 야 저기 와서 농사도 짓고 뭐 다 해본다 원래 흙이 들어갈 때 이렇게 맨발로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양말을 벗으셔야 돼요 아휴 그냥 하셔 뭐 그냥 하실 거예요? 이제 이 흙을 갈기를 이용해서 물을 골고 펴주셔야 돼요 카페라면서요 이거 그냥 치운 갈기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와 이거 진짜 보통일 아니다 여기 진짜 뭐 반일이네 으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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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양말 어떡할 거야? 아까 벗으라고 할 때 좀 세게 말해주시지 말씀 드렸는데 저는 세게 말 안 하면 안 듣는 스타일이에요 어 여기에 애들과 같네요 네 이를 불러주시고 흙 뿌리지 말라고 약속해주시면 돼요 자 주현이 주현이 우리 안녕 수아 세연이 됐죠 자 여기 들어가기 전에 약속할 거 있어요 절대로 흙 이렇게 뿌리면 안 돼요 알겠죠? 자 우리 친구들은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색연필을 이용해서 잠자리 색칠해주고 갈까요? 주현이도 해볼까? 무슨 색으로 하고 싶어? 수아는 핑크색? 눈은 이렇게 할 거야 눈은 이렇게 할 거야 멋있는데? 얘들아 이거 봐봐 이거 선생님이 한 건데 어때? 감동적이지? 별로야 이거? 수아야 이거 별로야? 수아야 이거 별로야? 세연아 이거 별로야? 세연아 이거 별로야? 보석 찾아보자 보석 뭐야 이거? 보석 찾았어? 루이가 보석 찾았는데? 우와 우리 이러다 부자 되겠어 보석 찾아봐야 되겠어 보석 찾아보자 보석 찾아보자 어머 우와 되게 비싼 거 찾았다 보석 찾았네 우리 이제 이 맛있는 방송이 우리 동물 친구들한테 줄 건데 마음에 든 동물 친구한테 줄까? 하나씩 고쳐주세요 누구한테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 Brief 사 Engels 선생님 먹을까? 선생님한테 줄 거야 아우 수아야 여기 컵에 tel? 수아 커피 싫어? 이거 싫어? 부모님 불 안 좋아해? 정말 그러면 상처받을지도 어? 어 선생님 우는데? 상처받 н 지켜gs 아 장난이랑 장난이야 안돼 160? 160 나이스 아 너무 아끼었다 아 호락무가 제 취향이에요 진진하고요 제일 적성에 맞으세요? 네네네 좋아요 마지막 좀 오래 씻을게요 이거 자 그럼 저는 이제 점심시간까지 조금 개인 간의 시간을 좀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워크맨이었습니다 워크맨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저는 키즈카프라 이런 거 그런지 몰랐거든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되게 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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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들한테 최고예요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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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일주일에 뭐 한 번 정도 아 전 매일 오는 줄 알았어요 매일 오고 싶은 돈이 없어 돈이 없습니다 채우씨 수업을 직접 해보셨을 텐데 자 서한이 안녕 서한아 준서 안녕 수빈이 야 자 마지막 야서 주빈이라서 배꼬 없어? 배꼬 없어? 안녕하세요 준서 몇 살이야? 다섯 살 다섯 살? 수빈이 몇 살이야? 나 좀 개나기랑 밥이랑 비벼 먹어 진짜 맛있는데 서성이는 몇 살일 거 같아? 일곱 살 일곱 살 일곱 살? 이백 살 이백 여섯 살 510살 와 엄청나요 숫자 엄청 크기 농구게임 할 거예요 농구게임 농구게임 저도 무슨 게임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야구 무슨 팀이에요? 야구? 선생님 야구 안 좋아하는데? 로건이는 무슨 팀 좋아해? 셀팀 줄다리기요 줄다리기 할까? 할 수 있어? 자신 있어? 네 선생님 진짜 센데 최사에서 제일 세요 나는 최사에서 제일 세? 네 자 이 쪽쪽 부분을 안 떨어지는 건데? 해봐요 해봐요 잠깐만요 얘들아 얘들아 잠깐만 다섯 살이 너무 힘들어 왜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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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빈아 누구만 와서 와? 자 잡고 네 좋아요 로건이는 두 다리기 해야지 두 다리기 왜 안 해? 로건이 안 할 거야? 로건이도 해야지 로건이를 두 다리기 해야지 선생님 안 이길 거야? 선생님이 로건이랑 두 다리기 하고 싶어 응? 하기 싫어? 한 번만 같이 해주면 안 돼? 같이 할까? 할 수 있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준비 시작 로건이 해 우와 우와 잠깐만 잘생겨 잘생겨 안 돼 안 돼 야 와 와 와 뭐야 뭐야 야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졌다 졌다 중성아 왜 넘어갔어? 선생님 너무 센서 넘어갔어? 네 어 너무 건드렸어 너무 건드렸어 너무 건드렸어 군대 좋아 친구들 제일 좋아하는 놀이 중에 하나 해볼 건데 우리 꼬리 잡기 해볼 건데 자 됐어 얘들아 선생님 잡을 준비됐어? 가줄 수 있나요? 어 저는 이길 건데요? 자 준비 시작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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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잡아 도와와 도와가 도와가 내가 날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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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달랫다 이 찍자 아 안 돼 땡다 만다 아 진짜 헨려 조성생했어 수 시작! 그럼 그만 조차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쓰러지면 돼요 그 상태로 아 그래요? 아 선생님 누워버려! 어? 다 할 수 있어 운동을 해야 돼 운동! 나도 운동하고 싶어! 하나 둘 셋! 도망!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 어어 여기 소리 들려? 어? 어? 찾았다 누구야 이거? 나 괴물이야? 나 괴물이야? 우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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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희 여기는 축복 가루를 서트릴 건데 기초로 떨어질게요 얘들아! 자 간다 간다! 비 내린다! 같이 잡아! 같이 잡아주세요! 같이 잡아주세요! 우와!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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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이제 이거 치우셔야 되는데 이거 힘드시죠? 괜찮으세요? 어떠세요? 해보니까? 어우 저는 너무 재밌어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시는 거 어때요? 네?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유선 님 해보실 거 어때요? 제가 지금 두 개 맞잖아요 아예 다른 세상 같아요 아 아 이렇게 뛰어놓는 건 네 명을 다 챙길 수 있는데 저기 흑 저기 이름이 뭐죠? 명문이요 아니 아니 저기 저 클래스 1이에요 클래스 1 저거는 대화가 위주이다 보니까 네 명을 한 번에 챙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 흑 하던 애들이 조금 낯가림이 심한 것 같아요 응 진짜 당황했다니까요 나 애기 원래 잘생기고 예쁜 사람 엄청 좋아하는데 아이들도 이 외모를 딱 보고 애들이요? 네 진짜로 저 흑실에 또 꽃이 있잖아요 꽃을 주면서 결혼하자 하면서 애들도 봤어요 로맨틱하다 아이들이 진짜 그래요 결혼하자 소리 들어보셨어요? 아뇨 전원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들어보셨어요? 형 어디에서 내려오는 부분이었어요? 아니요 아니요 고생하셨습니다 되게 용돈 받는 기분입니다 5만원 5시간 5시간 시급이 만원 네 괜찮은데? 많이 힘들지 않으셨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실시간으로 기아 빨리는 게 느껴지고 여기 일하시는 분들 다 제 또래인데 좀 존경하게 됐어요 와 대박이에요 콘서트 한 번 한 거랑 비슷해요 킥하러 이행시 해볼까요? 해보겠습니다 킥 아니지 이행시 저희 팀의 멤버의 태연이가 잘하거든요 오빠 전화해서 야 태연아 너 이행시 잘하잖아 어 좀 해주면 안 되냐? 네 키즈카페를 줄여서 킥하거든 오케이 자 타이어 키 그럼 쑥쑥 그럼 얘들아 우리처럼 멋있는 사람이 돼야지 다시 야 다시 해달래 야 여기 좀 벽이 높아 아시고 된 거지 우리 연습생이야 끊어 뭐 같아요 수빈이 형 이행시를 해야 되는데 리더로서 형님이 한 번 시험 좀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나 킥하거든요 킥하 동물이 형 동물이 어떻게 하는 거야 야 킥하 좀 어렵지 여보세요? 은진이 형 자 킥 이야 우리 범규가 워크맨드 나왔어요 가 하하하 축하드립니다 하하하 하하하 안녕 하하하 오빠도 멋있지 우리 남자야 나 잘생겼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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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